계속해서 흑모를 만들 수 있어야는 폴바 방금 » Sakon 이제 바닥에 쓰면 줄 수도 없고 만약 실으면 이것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뿌리 위에 올라왔어. 사촌 거잖아. 아... 그만해. 봐봐. 너무 인형 같아. 지금 놀랬어. 여자애야, 이제. 일단은 얘가 우리 집에서 저 생활이 늦게 해. 한 일주일 정도. 언니 이거 패드도 거기 깔아줘.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. 한 일주일 정도는 얘가 입고서만 입을 수 있어. 다른 코미라든가 다 낑낑대는데 제 혼자는 낑낑낑대고 있어. 조용히. 이제 3개월? 어 3개월 거의. 3개월이 왜 이래, 태연아? 4월 25일. 태연아 왜 이래? 아니 그거 있어. 그 종이 있어. 언니 저거 패드도 저기 위에 깔아놔. 이거? 어. 걔가 쓰던 거. 저기 패드 위에 또 깔아놔. 어. 태연아 이거 좀 깔아놔. 나 꺼 깔아놔. 거기 말고. 패드 위에. 잠깐만. 일단은 이건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얘가 또 접종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. 일단 얘가 이 집을 자동할 수 있게 일주일 동안 여기서 꺼내면 안 돼. 꺼내면 안 되고. 만약에 얘를 좀 놀아주고 싶잖아. 그러면 여기서 꺼내서. 여기서 꺼내서 놀아주면 돼. 놀아주다가. 여기로 다시 넣잖아. 근데 얘가 분명히 또 놀아달라고 울타리에서 낑낑 낼 거란 말이야. 맞아 맞아. 그러면 절대 놀아주면 안 돼. 놀아줘. 엉덩이를 놀아주기 시작하면은 얘가 불안해서. 얘가 좀 포기를 하게 해서. 이거 강아지가. 너무 좋은데 진짜. 그 거. 그거만 더 놀아주면 될 상태. 이날 밤이 날 날아가죠. igator1,2,3,3,3,3,4,4,3,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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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잡아띵겨! 서로 줄 달리기처럼 그렇게 해줘서 놀아줘야돼 아 무섭다 겁나 해도 생긴거 같아? 응 그렇게 해 레리 아 무섭다